그 말이 타는 중 좋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잡을 수 있을 듯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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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 나이스 캐치 유현우는 밀킥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좋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자위스 팀인데요 중견수 중견수 유현우 그렇습니다. 잘 친 타고 그렇죠 우선 한타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우. 4구. 쳤습니다. 이번에도 우선 안타가 될 듯. 자 멀티히트. 자 튜블 원스트라이크. 4구. 쳤습니다. 높이 뜬고. 이거는 잡을 수 있습니다. 유현우. 수리가 좋은 유현우가 꼬부위치를 잡았고요. 편안하게 잡아냅니다. 쳤습니다. 1루 빠졌고. 빼어합니다. 빼어. 안타. 안타가 됐고요. 2루타. 자 3봉지와 홈에 들어왔고요. 좋은 안타입니다. 4구. 쳤습니다. 높이 뜬고. 높이 뜬고. 유현우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요. 유현우가 잡아냅니다. 4구. 좋습니다. 자 10년수. 유현우의 다빅키치. 4구. 좋습니다. 자 10년수. 유현우의 다빅키치. 유현우의 슈퍼캐치 아웃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